크리스천이 본 성혁명사 벨 에포크의 타락한 성문화 민성길 교수님의 칼럼입니다. 풍요한 사회는 흔히 성적 타락을 동반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써 19세기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의 위선이었다면 프랑스와 유럽 대륙에는 벨 에포크라고 불리우는 풍요와 타락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벨 에포크는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의미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두 번의 세계대전과 경제공황을 겪은 후 좋았던 이 시대를 향수에 젖어 돌이켜보면서 벨 에포크라 명명하였습니다. 벨 에포크는 평화와 풍요의 시대였습니다. 산업기술 발달과 식민지 경영의 성공, 경제적 번영이 있었고 그에 따라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 문화적 창조와 예술이 꼽혀였습니다. 프랑스는 교육, 과학, 산업, 의학 등의 분야에서도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를 상징하는 행사가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였는데 이때 에펠탑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르네상스와 18세기 개몽주의적 방탕의 스타일이 부응하였습니다. 파리는 삶의 기쁨 이데올로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음식, 패션, 캬바레 극장 등 활락 문화가 번성하였습니다. 벨 에포크의 성문화는 성해방, 쾌락, 입상트, 파리 데카당스 등등이 특징적입니다. 이 시대의 활락의 문화를 대표하는 것은 캬바레였습니다. 거기서 음란한 코미디, 화려한 이성 복장을 한 드랙들의 쇼, 누드쇼 등도 공연되었습니다. 지금도 캉캉춤으로 유명한 물랑루즈 캬바레가 당시에도 대표적인 캬바레 중에 하나입니다. 캬바레의 스타 댄서는 고급 매춘부로서 사교계의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고급 창녀로서 가공인물이지만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에 나오는 비올레타입니다. 프랑스인들은 이 고급의 활락세계를 반쪽 세상이라 하였습니다. 이 세계는 엘리트 남자들과 그들에게 소유되어 쾌락을 제공하는 창녀들이 어울리는 세계였습니다. 남자들은 부인과 가족과 의무를 떠나 음주, 미식, 약물 사용, 도박, 극장과 발레, 경마, 그리고 문란한 성적 추구 등 삶의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유행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들은 대개 빚지고 질병에 걸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는 공창가가 있었고 거기 하급 창녀들이 들끓었습니다. 당연히 성병이 창궐했습니다. 가난한 예술가들이 창녀들을 그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네의 올랭피아, 피카소의 바에 있는 창녀들, 로트랙의 성병 검사 또는 스타킹을 올리는 여자, 드가의 댄서 등입니다. 이 시대를 상징하는 하나의 문화로서 목마르트 언덕에서 도시를 굽어보며 모여 살던 보헤미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들은 비통상적인 그리고 저항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살며 자유연애를 하였습니다. 또 다른 성적 타락의 전형적인 예로써 파리의 오페라의 발레리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의 소녀들이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 파리 오페라에 오지만 부자 남자들의 정부가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무대 뒤에 휴게실이 있었는데 여기서 부자 남자들이 소녀들의 비공식 공연을 즐기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였습니다. 휴게실로 가는 긴 복도에서 부자들은 어린 발레리나의 어머니들과 소개비를 흥정하였다고도 합니다. 이는 당시의 관행적인 착취적 성문화였습니다. 당시 어린 발레리나 지망생들은 작은 쥐라 불리였습니다. 어린 발레리나를 위한 파트론 제도는 결국 매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관행은 20세기 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실제 다수의 가난한 하층민들이 도시 슬럼가와 농촌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런 벨 에포크의 경위와 즐거움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한때 그들은 봉기하여 1870년 파리 콤뮨이 파리를 점령하고 한동안 지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마르크스와 앵게스가 첫 프로레티아 정권이었다고 옹호하였습니다. 이처럼 벨 에포크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데카당스라는 허무주의적 사조를 낳았고 새로이 등장하던 공산주의의 비판과 혁명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1차 세계대전을 자극하였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파리를 방문하여 화려한 모습을 바라보더라도 그것들이 대개 벨 에포크의 퇴폐적 문화의 유산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초래되었던 개인과 인류의 불행한 결과에 대해 경계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민성길 교수님의 칼럼이었습니다.